자 그럼 1번부터 해설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초대륙 형성과 분리 과정 중 일부에 대해 학생 ABC가 나오는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초대륙 형성될 때 그 다음 대륙이 분리된 때 그 다음 대륙이 분리되고 해저가 확장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대. 좋아. 판게아는 초대륙에 해당해 맞지. 초대륙이라는 건 그냥 전 지구에 있는 대륙이 커다랗게 하나로 뭉쳐진 어떤 그런 대규모의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판게아는 초대륙이 일종인 거고 판게아 이전에도 초대륙이 있었나?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로디니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치? 좋아요. 자 열곡대는 기억 중에 형성될 수 있다. 대륙이 분리가 되면 대륙과 대륙이 분리되는 어떤 분열되는 골짜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열곡대. 맞는 얘기 되는 거고 찌질열. 계곡곡. 뭔가 팍 찢어지면서 생긴 골짜기. 그걸 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령 정상부에도 열곡이 쭉 발달되어 있고요. 대륙과 대륙이 갈라지는 그 과정에서도 긴 골짜기가 형성돼서 열곡대가 형성되고 그렇지. 거기 이제 어느 정도 갈라진 다음에 물 채워지면 막 좁고 긴 호수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현재 동아프리카의 열곡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도 하는. 해령을 축으로 해저 지적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니은의 증거. 해저 확장의 증거. 오케이. 뭐 해저 확장의 증거는 우리가 배운 게 요거만 있는 건 아니죠.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연력이 많아지고 퇴조물 두께 두꺼워지고 이게 해령을 축으로 어느 정도 대칭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됩니다만 요 부분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ㄱ, ㄴ, ㄷ. 아니지. abc. 정답 5번. 자 1부 문제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어느 외부은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은하의 중심부와 나선팔이다. 자 지금 이 지시선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a는 은하 중심부, b는 나선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ㄱ, 막대 나선은하에 해당한다. 나선팔이 있으니까 나선은하긴 한데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막대 구조가 보이진 않아요. 그치? 이 정도라면 그냥 나선은하, 분류기후 s로 쓸 수 있는 정상 나선은하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b에는 성관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은하는 성관물질이 없겠습니까? 성관물질이 쓰이지. 그쵸? 별과 별 사이에 완전 무결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몇몇 기체들 그리고 티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ㄴ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쵸? ㄷ, 붉은 별의 비율은 a가 비율보다 높다. a는 중심부잖아요. 이 중심부에는 저온의 조금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이 나선팔, 나선팔 쪽에 또 성관물질이 조금 더 많이 분포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성관물질은 별만들은 재료이기도 하고 이제 막 딱 새롭게 탄생한 별은 또 이제 또 폐물론도가 높아가지고 좀 푸른색을 많이 띄거든요. 이 나선팔 쪽에 이제 고온의 젊은 별 기억나시죠? 새파라기 젊은 별 새파라기 젊은 별들이 나선팔에 주로 분포해요. 그니까 ㄷ보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뭐 그냥 암기죠. 암기. 근데 요런 거를 아 이게 저 기억이 안 나서 틀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근데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요런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뭐 지역적이고 책을 막 여기저기 막 막 뒤집고 막 들이파해지만 저 구석탱이 있는 걸 끄집어내서 나오는 그런 암기요소도 아니고 이런저런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했었던 그런 암기요소이기도 하고 맞습니까? 좋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정답 3번 되겠고요. 3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외분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허블의 은하 분류, 형태상 분류, 모양에 따른 분류, 가시광선 관측을 통해서 생긴 꼴 가지고 분류해놓은 겁니다. 타원은하, 나선은하. 나선은하는 정상나선은하, 막다나선은하. 그리고 이제 형태가 일정치 않은 불규칙은하가 있고 각 은하들 안에 성간물질이 은하 전체 질량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거 비교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타원은하 같은 경우는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불규칙은하는 성간물질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세파랗게 젊은 별들은 불규칙은하에 좀 더 많은 비율이 들어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암기해야지. 그리고 EBS 연계교재는 여러분들 색지수에 대한 것도 그냥 대놓고 막 나오잖아요. 안 그래? 이렇게 고온의 별이라면 푸른색 별들 이기 때문에 나선팔 쪽에는 조금 색지수가 작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영역 내의 색지수가 그 다음 나선은하의 중심부 여긴 저온의 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붉은색 별들 색지수가 대체로 좀 큰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됐지? 이런 부분들 싹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타원은하는 전체적으로 색지수가 좀 큰 편. 붉은 별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불규칙은하는 전체적으로 색지수가 좀 작은 편 이런 것들 상세하게 다 암기하셔야 돼. 암기. 외부은하와 관련된 건 사실은 이해의 범주가 아니라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 말씀드리고